테마 스프레드별 시리즈로 찾아 뵙게 되었는데요 사랑도 있고 연애도 있을 거고 직장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금전 아니면 여러가지 친구들이랑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우정운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리즈를 좀 나열해서 테마별로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타로 스프레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할 첫 번째 시리즈의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이용하기 좋으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 없나요? 오늘 알려드릴 이 사랑 스프레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연인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호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상대방이 날 정말 좋아하는지 그런 것을 알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실 수 있는 스프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를 시작할 때는 총 9장의 카드가 먼저 필요한데요 오른손잡이이신 분은 왼손에 그리고 왼손잡이이신 분은 오른손을 이용해서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세요 아래위 상관없이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총 9장 뽑아주시면 됩니다 2, 3, 4, 5, 6, 7, 8, 9 나머지 카드는 모아주시고요 스프레드에 방해되지 않는 한쪽 면에 치워주시면 되세요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배열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보통 스프레드에서 마지막에 결과 카드로 보이는 것처럼 2번 스프레드도 마지막 카드가 결과 카드세요 결과 카드 뒤집어 주시고요 왼쪽은 나의 마음이고 오른쪽은 상대방의 마음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쪽이 오른손이에요 이쪽이 왼손이고요 전부 다 카드 뒤집도록 할게요 전 지금 딱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상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쪽은 제 감정이고 이쪽은 상대방의 감정이 되겠죠 타자, 남자의 1번 카드부터 볼까요 1번 저의 지금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은 굉장히 굴뚝 같고 진취적으로 뭔가 해나가려는 열정도 충분히 가득한데요 글쎄요 왠지 모르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카드네요 성배의 나이트 카드가 되겠고요 상대방을 보면 굉장히 담대하고 강한 기질이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저에 대한 호감이 절대적으로 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가상으로 설명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솔로인데 남자친구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하지만 아직 행동에 나서기 전이고요 근데 제가 뭔가 마음에 있는 이 사람은 저에 대해서 강한 감정을 호감을 겉으로 표시하고 있죠 이 경우는 저의 겉마음과 속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제일 가까운 미래 그리고 저의 마음을 뜻하는 두 개의 카드입니다 봤을 때 소년, 펜타클 소년 카드가 나왔는데 아직은 두렵고 다가서기 어렵고 초조한 기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석양이 질 때쯤으로 갈무리한 걸로 봐서 저 같은 경우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좋아했던 사람이 예전에 있었는데 정리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미래에 보면 펜타클 8 카드죠 펜타클 8 카드가 나왔는데 두 석공이 무언가를 열심히 쪼고 있어요 이 카드의 뜻을 보시면 굉장히 손재주가 많은 그리고 지혜로운 말솜씨가 좋은 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많은 자리에 나설 여러 곳에 다닐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걸로 추측해보건대에 어떻게 보면 좋은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의 카드를 다시 볼게요 심판 카드예요 저즈먼트 신이죠 봤을 때 위로는 하얀색이 올라가고 밑으로는 검은 까마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신이 있고 두 남녀가 하늘을 바라보며 뭔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이걸로 봤을 때 이 남자는 상대방 남자는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 라는 카드가 될 수 있겠죠 완전 푹 빠진 거죠 순수한 감정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이 사람의 마음은 한 끗도 차이 없이 날 완전히 좋아하고 있구나 나에게 푹 빠졌구나 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물론 카드의 한계점이 있긴 하겠지만 혹시 의심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의심을 종식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나중에 이 두 번째 감정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도 수선화가 있고 나르키소스에 대한 신화를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수면에 미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물에 빠져 죽은 한 그런 소년 소년에 대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한 소년에 대한 신화인데요 수선화는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비춰주는 거울로 볼 수도 있죠 이 경우는 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좋아하고 그 마음에 대한 순수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물에 발을 한 걸음 담궜죠 이거는 사랑이 시작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 펜타클 8번 카드와 이 카드를 봤을 때는 가까운 미래에 두 사람이 맺어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고요 보죠 자 이 두 번째 카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이 카드들은 그 미래에 대한 상황을 암시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연애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와 남자 사이에는 항상 밀고 당기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도 감정에 밀고 당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여자가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되죠 확실하게 차이가 나시죠 여러분 자 남자 쪽 카드는 완드 텐이에요 되게 힘들어 보이죠 항상 이 카드는 힘든 카드라고 그러죠 본인에 대한 짐 뭔가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사람이 따라가야 하는 숙명 같은 일종의 끈을 느끼는 그런 카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게 빛나는 태양이에요 막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나를 바라봐 주길 바라는 그런 자신감이 섞여 있죠 이 카드를 봤을 때 결과 카드를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요 저는 아직 연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레임과 또 솔로로 있기 싫어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요 이 사람은 저에 대한 저돌적인 여자친구로 만들어야겠다는 저돌적인 그런 강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너처럼 순수한 마음이라면 그래 좋아 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남자 쪽이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죠 그래서 제가 주소권을 가지고 남자는 이제 쫓아오게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남자분들 기분 나빠 하지 마세요 이게 역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보면 자 제 관계에 좀 치우쳐 있다거나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몸체에 두 개의 칼이 있는 걸로 봐서 서로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간다 라고 하죠 이런 커플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마지막 카드에 균형이 나왔어요 소드가 보통 좀 되게 이성적인 판단과 좀 날카로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카드는 균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외의 뜻말을 갖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이고 또 긴 연애 생활을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를 많이 보여주는 카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연애 카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랑이고 또 이제 서로 이인적인 이인칭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해석이 나오는 좋은 스프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랑 스프레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사랑 테마 스프레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전운에 대한 스프레드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퍼플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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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